대구공산초등학교 총동창회 제13대 노태우 대통령 기념비 보수재관에 크게 기하신바 대구공산초등학교 93주년 개교기념일을 기하여 8천여 동문들의 고마운 뜻을 담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2016년 10월 2일 대구공산초등학교 총동창회장 최상득 감사대 설아벌석재 대표 심성희 대표께서는 대구공산초등학교 교정에 있는 제13대 노태우 대통령 기념비 보수재관에 힘써주심으로써 대구공산초등학교 8천여 동문들에게 금기와 자부심을 심어주는데 크게 기하신바 있어 대구공산초등학교 93주년 개교기념일을 기하여 동문들의 고마운 뜻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2016년 10월 2일 대구공산초등학교 총동창회장 최상득 지금부터 19회 공산초등학교 총동창회 채비를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최상득 총동창회 회장님 대선이 있겠습니다. 동문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구공산초등학교 제19회 가을초등창회 체육대회에 대선을 선언합니다. 법조사에 대하여 경랭 폭발 나는 사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종이로운 대한민국의 풍한 영광을 받아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내주십니다. 영국의 원하는 데이티 pissed off 애국과 재창은 반조에 맞춰서 1절만 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